음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상벽을 소개합니다. 2017년 건강한 삶을 위해 제대로 된 재료로 건강한 제품을 만들자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서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는 이념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 소비자를 위한 건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원료의 재배 단계부터 제조 유통 단계까지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품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새싹보리의 친환경 무농약 재배로 포촌시 우수농산물 인증뿐만 아니라 새싹보리의 재배 방법과 새싹보리를 이용한 음료로 2017년 발명특허, 2021 대한민국 명가 명품 대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상벽의 대표 상품으로 간청고비당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슈퍼푸드로 널리 알려진 새싹보리 원액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수많은 새싹보리 제품과의 차별화를 두었는데요. 첫째 뿌리까지 먹는 새싹보리입니다. 새싹보리의 영양소 90% 이상이 뿌리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간 제조의 어려움으로 새싹보리 입만 먹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간청고비당은 특허받은 기법으로 뿌리까지 통째로 사용한 전초를 사용합니다. 둘째, 발효에서 먹는 새싹보리입니다. 발효에서 복용할 경우 체내 흡수율을 높여 더욱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청고비당의 원료인 새싹보리 발효분말 1kg을 얻기 위해 무려 20kg의 새싹보리 원물이 필요한데요. 원료를 아끼지 않고 제품의 효능만을 생각했습니다. 셋째, 액상으로 먹는 새싹보리입니다. 단연간의 용구와 분해효소를 이용한 공정으로 국내 최초로 액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흔히 먹는 분말 새싹보리보다 체내 흡수율을 10배 이상 올렸습니다. 새싹보리의 주요 성분 및 효능은 비타민 8종, 미네랄 12종, 아미노산 18종 등 총 45종의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폴리코사놀과 사포나린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 새싹보리보다 흡수율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청고비당은 분말가루의 불편함을 대체하고자 발효액상 1회분 파우치 포장으로 되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한 포씩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청고비당을 복용 후 명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는 알러지 반응과는 다른 것으로 혈액순환 개선, 체온상승 등의 원인에 의해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열이 나거나 피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명염 반응은 보통 짧게는 몇 분 내로 길게는 1시간여 후엔 없어지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면역력 강화 식단관리,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께 추천합니다. 명염 반응은 보통 5분 내로 길게는 1시간여 후엔 없어지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명염 반응은 보통 6분 내로 길게는 원인에 의해